이사 후 제대로 로봇청소기를 굴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와 드려봤습니다. 마치 제세상이냐 신나게 집안 곳곳을 누비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만치고 다니죠. 안녕하세요 더러고였습니다. 오늘은 기대만큼 집 구석구석 똑똑하게 청소하지만 가끔 어리바리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로보락 로봇청소기 S5 맥스 이야기입니다. 로보락은 S4부터 S6까지 착실하게 라인업을 구축하며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꽤나 인지도를 쌓아온 브랜드입니다. 제가 사용중인 S5 맥스는 S5와 S6 사이 중간 모델로 S5와 비교해 디자인, 흡입력, 배터리 용량은 차이가 없었어요. 대신 적응적 경로 알고리즘과 원하는 방만 선택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한마디로 S5의 상위호환격이죠. LDS 센서를 장착해 길도 잘 찾고 청소도 잘합니다. 이건 샤오미 2세대 로봇청소기에서 이미 경험했던 터라 큰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대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기에 S5 맥스의 실제 성능이 궁금했습니다. 우선 길찾기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벽을 따라 크게 공간을 그리고 지그재그 형태로 빈 곳을 채워나가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혹여 화장실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사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길은 더 잘 찾았습니다. 가동 횟수가 높아질수록 청소 공간의 패턴이나 장애물에 최적화되는 듯 했죠. 한 가지 특이했던 건 한 방향만으로 왕복하는 일반 LDS 청소기와 달리 공간이나 장애물을 인식해 왕복 방향을 스스로 변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TV 받침대나 쇼파, 선반 아래 등 평소 손쓰기 힘든 곳까지 알아서 청소해주니 수고도 훨씬 덜 수 있었어요. 참고로 로버락 S5 맥스는 LDS 센서 포함 높이가 96.5mm입니다. 저희 집 가구 중 바닥 높이가 가장 낮은 게 12cm라 운영상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 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알아서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지만 거리가 너무 멀거나 코너진 다른 방에서 멈추게 되면 간혹 오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전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체를 충전기에 더 가까이 가져오는 위 다시 시도하세요. 이럴 땐 손수 들어서 스테이션 근처로 돌려놔야 했어요. 로버락 S5 맥스는 큼직한 앞바퀴를 이용해 최대 2c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문턱은 없지만 귀조터 같은 발판은 거리낌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설명처럼 2cm가 넘는 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5200mAh로 대용량입니다. 완충시 20평대인 저희 집 모든 방은 거뜬히 소화했는데 이 정도 배터리면 3, 40평도 충분히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흡입력은 어땠을까요? 로버락 S5의 흡입력은 2000PA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AA 건전지를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 해봤는데 AA 사이즈 건전지가 청소기 아래로 들어갈 틈이 없어서 제대로 된 테스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피스까지 흡입하더라고요. 그리고 로버락 S5 맥스는 흡입과 동시에 물걸레 청소도 가능합니다. 물통 용량은 290mm로 S5, S6보다 2배 큰 용량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종이컵 2컵이 가득 들어갈 정도예요. 용량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누르는 힘도 커져 종전보다 바닥 청소를 더 잘한다고 하지만 체감상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바닥을 빡빡 닦는다 라기보다는 쓱 밀고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참 청소기를 돌릴 때 걸레는 반드시 빨아서 써야 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도 물걸레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상태로 썼다간 바닥 전체에 냄새를 옮길 수 있거든요. 큰 불편은 없었지만 굳이 두 가지만 꼽자면 물통 자체 세척은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로버락 S5 맥스는 물통이 두 개인데 둘 다 내부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또 하나는 카펫이 있는 곳은 물걸레 청소가 난감했습니다. 청소 불가 구역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면 흡입 청소까지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 탓에 로봇 청소기 운영에 있어서 카펫은 불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카펫 뿐만 아니라 멀티탭, 케이블, 의자 등도 치워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로버락 전용 앱을 이용하면 필요한 곳만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 전후 면적, 잔여 배터리 량, 청소 시간과 함께 실시간 맵핑 현황도 보여줍니다. 청소, 정지, 충전은 물론 리모트 컨트롤로 원격 조작도 가능해요. 청소 모드는 소음, 흡입력 등을 고려해 최대 5단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물걸레 질 수위도 3단계에 나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 모드에 따른 소음 차이는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카펫을 인식해 자동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카펫 모드도 인식률이나 흡입력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필터, 브러쉬와 같이 소모품 사용 시간, 교체 시기를 직관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이었어요. 구매까지 바로 연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 밖에 타이머 설정으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모드로 청소할 수 있게 설정해주고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으면 영어, 한글 등 다양한 국가 언어도 쓸 수 있어요. 가장 큰 메리트는 역시 타 브랜드에 비해 뛰어난 가성비죠. 그간 로보락 제품이 직구밖에 안 됐던 터라 AS에 취약했었는데 최근 국내 정책 출시되면서 아이나비로 유명한 틴크웨어를 통해 AS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정리해보면 내노라 하는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길찾기, 흡입력, 배터리 모두 합격점을 줄만 했습니다. 또 전용액과 연동으로 확장된 기능 사용은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물걸레 청소나 물통 세척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고 원활한 청소 운영을 위해선 집안 곳곳을 정리해둬야 한다는 수고는 피할 수 없었지만 청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적은 금액으로 로봇 청소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껜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품 선택에 작게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구 열쇠였습니다. 안녕! 어우씨, 왜 이렇게 축축하냐?